영체 체험단 리셋언니님 사연입니다. 헤라님, 저의 딸이 며칠 전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았어요. 시험으로 긴장을 해서 영체 패치를 붙여주고 너의 두려움을 치와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딸을 지켜주실 거라고 얘기해줬어요. 중간고사 3일 동안 계속 붙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도시는 아니지만 중학교에서 평균이 6점이나 상승해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기적입니다. 저의 딸이 헤라님을 믿고 영체님을 믿어서 고마웠습니다. 이번에 1등을 해서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는데 갑분토크 영상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헤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